영명이오 영명이오 아무도 안 봐 아쉽다 제목 뭐라 했는데? 짠효정 플러스 밥 아무도 안 봐 짠효정이 짠효정이니까 안 보지 왜 안 보지? 너희가 안 보는 거야 아무도 안 봐 진짜 댓글도 안 달려 안녕 안녕 57명 잘생기게 나온다 잘생겨서 그런게 아닐까? 와 2만명이나 보고 계세요 100원씩 모으면 200만원이잖아요 다같이 우리 100원씩 모아서 맛있는거 100원만 200만원 모이면 2만명에서 맛있는거 나눠 먹자 그럼 인당 어쨌든 착하니 하나 먹는거잖아 아니죠 200만원 200만원 맛있는거 사서 조금씩 나눠주면 100원에 맛있는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20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2만명의 입을 채울 수 있는게 뭐 있어요? 200만원으로? 응 멕시카나 멕시카나 튀김가루 하나씩 줄게 닭다리도 줄게 구독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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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홍보하면 안될거에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나 아직 안했는데 나 아직 안했는데 바비오빠 찬호살이 아직도 재미없어서 안봐요? 아니 가끔 뜨는거 보긴하는데 그 유튜브 유튜브라고 하면 안되겠구나 유 유 그러게 너튜브 그 앱을 깔면 이렇게 가로로 볼 때 오른쪽을 두번 누르면 10초씩 건너뛰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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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봐요 구독했습니까? 아니 구독 안했죠 저는 아이디도 없어요 그래요? 네 아이디가 없는데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응 아 유튜브라마 안되고 너튜브 너튜브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래 아 미안해 지금 서든하네 서든 너무 재밌죠 서든하마? 서든하마? 너 아까 오버워치라고 계속 붙잡고 그럼요 문제 덩어리들이네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당근을 흔들고 있으면 너는 저를 살려주세요 당근을 살려줘 시계는 그 그 G샥이요 G샥 아 아 미안 와 나 왜이래 진짜 유부로는건 아니요 아니 물어보니까 말을 해주는건데 형이 말할 수 있는건 오직 네이버가 VF뿐이에요 아 미안해요 조심해요 아니 타 포털사이트를 얘기를 안했잖아요 라인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어? 친구는 어디 출신이죠? 여기요? 여기 출신 아닌가? 와 아니야? 와에 던지르네요 안 돼요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헷갈려서 제가 이 친구가 여기 출신인지 아 카메라는 급하게 돌린다 아 근데 이거 후추천인데 뒷모습 뒷모습 아 화가 났네 제가 이 친구 여기 출신인데 살짝 오해했어요 좋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한 명씩 아리오스 안녕 저도 안녕 이따가 9시이죠 형? 네 맞습니다 9시에 라디오에서 만납시다 어두워서 안 보이구나 라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